안녕하세요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미래전기차 1위기업 찾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6일 화요일 시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JD부자연구소 7기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강의는 마감이 됐고요. 주식 강의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 접수를 하니 JD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구글에서 JD부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영상 밑에 링크가 달려있으니까 링크 따라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뉴욕마켓어치 고용 등 긍정적 경제 지표에 주가 올라가고 국제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67% S&P500 지수는 1.44% 다우존스 지수는 1.13% 3대 지수 모두 1%대 이상 폭동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스닥의 상승세가 더 가팔랐는데요. 이유는 빅테크를 비롯해서 테슬라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이 오른 이유 인프라 투자 3분의 1로 줄여라. 바이든 부양책 재동권 미공화 공화당이란 얘기죠. 공화당 상원 서일 4위인 로이 블런트 의원은 4일 폭스뉴스 썬데이에 출연해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며 인프라 투자 규모를 6,150억 달러로 낮춰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조 3천억 달러 중 30% 정도만 도로 교육량, 공항항만, 통신만, 수도관 등 전통적 인프라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라는 거죠. 어제는 여러 가지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게 나와서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요. 실업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까 했는데 금리는 다행히 1.7에서 1.6대로 다시 떨어졌죠. 그래서 일본 애들 영향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어제 왜 나스닥이 올랐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화당은 인프라 투자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 이어서 또 2조 달러 정도의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하니 재정건전성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안을 1조 9천억 달러에 이어서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주당의 페이크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민주당은 2016년 트럼프 인기 초반에 같이 초반에서와 같이 인프라 투자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이것을 진행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개인소득세나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을 이유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인상과 함께 인프라 투자를 하면 반대할 것이 뻔하니까 민주당은 인프라 투자를 뒤로 미루는 대신 민주당의 정체성인 법인세 인상 그러니까 큰 정부를 한다면 민주당은 증세 그리고 공화당은 감세가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 인상을 위해서 공화당에게 제안을 해서 법인세 인상을 관철시키는 것이죠. 이러면 어차피 이제 세율이 올라가고 더 거친 세금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는 나중에 하겠다. 대신에 세율을 인상하겠다. 이런 걸로 이제 딜을 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동맹국을 도와주려는 의도입니다. 지금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중국한테 된통 당하고 있죠. 미국이 대놓고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을 이유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인 동아시아, 유럽 등을 모아서 미국이 중국과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펴고 있죠. 이 와중에 제일 만만한 호주가 중국한테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철광석 석탄 등을 호주에서 수입을 안 하고요. 그리고 호주산 와인에 100% 이상의 관세를 매겨서 호주에게 보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당하고 있는 동맹국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뭐냐. 바로 이제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동맹국인 호주의 철광석 등 원자재를 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는 호주를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의 원자재를 사줘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다. 세 번째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GDP의 70%까지 쫓아왔습니다. 바이든은 자신의 인기에 중국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요. 그러려면 미국의 GDP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중국의 GDP가 꺾여야 됩니다. GDP는 빚을 이빨이 끌어다가 땅 파고 다리 짓고 건물 지으면 올라갑니다. 이때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같이 따라오라는 것이죠. 중국이 따라오면 무리한 GDP 목표를 세울 것이고요. 결국은 중국은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민간기업들은 과잉 부채를 지면서 민간기업의 부실이 현실화됩니다. 이러면 미국의 금융공격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을 해체하려고 할 것이죠. 이에 중국은 영리하게 올해 GDP 목표를 6% 정도로 조절하면서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시키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나 중국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미국이 GDP를 끌어올리면 반드시 미국 경기는 오버슈팅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달러가치는 높아지고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신흥국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오늘은 일본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민주당의 인프라 투자안을 4월 중에는 통과되기 힘들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이유는 공화당의 반대 때문이죠. 따라서 대규모 국채 발행은 없을 것이고 국채 발행은 일본 은행 보험사가 사줄 것이다. 그러니까 국채는 1.7% 정도에서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고점을 향해 올라오는 중이죠. 아무래도 다우존스 지수나 S&P500 지수가 이미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로 가는 중이니 나스닥의 상승세가 다우존스나 S&P500보다는 좀 더 가파라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이번 4월 실적은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나스닥의 테크 주식이 더 실적이 좋을 것이기에 4월 20일 넷플릭스 실적 발표 전까지 빅테크들의 주가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가 줄줄이 나오면 5월 초까지 나스닥은 전고점을 돌파하며 순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무사히 끝났다면 이후에 모멘텀은 뭐냐 상승 모멘텀은 뭐냐라고 봤을 때 코로나를 종식하면서 경제 재개에 따른 그런 것들이 진짜로 이루어졌는가 그런 것들이 아마도 다음 상승 모멘텀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4월이죠. 그래서 4월인데 아무래도 빅테크 주식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경기 부양책 통과에 의해서 지금 이런 재료가 소멸된 가치주들은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많이 떨어지지 않고 이제 같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재개가 되면 이제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가 이제 4월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적 발표가 되면 빅테크들은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도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4월 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 전고점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스닥 빅테크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5월 초까지는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브인시입니다. 미래 전기차 1위 기업 찾는 법입니다. 머스크 테슬라의 최대 경쟁자는 애플 전기 자동차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애플의 전기 자동차 개발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뛰어난 전기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며 애플에 대해 경계심을 피력했다. 자동차가 주행하는 스마트폰처럼 바뀌는 추세에 비춰볼 때 아이폰, 아이패드를 출시하여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온 애플이 제네들 모터스나 폭스구바겐에 비해 더 강력한 경쟁자로 불상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기존의 자동차 업체보다는 애플이 훨씬 더 강력한 경쟁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언제냐. 기사가 2016년 6월 3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거의 5년 전 얘기죠. 물론 지금은 그때와는 많이 다른데요. 그러나 머스크가 왜 애플을 전기 자동차 라이벌로 지목했는지는 아래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테슬라는 4.43% 올랐습니다. 이유는 생산량이죠.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CNBC 테슬라 18만 4천 8백대 인도 시장은 16만 8천 대 예상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전기 자동차 대장주인 테슬라가 1분기에 18만 338대를 생산하고 18만 4천 8백대를 인도한 것으로 발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분석가들에 따르면 16만 8천 대 가량을 인도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보다는 많이 했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닝은 아니지만 분기 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시장은 1분기에 16만 8천 대 예상했는데 테슬라는 18만 338대를 생산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테슬라는 얼마 했냐? 약 50만 대 생산을 했습니다. 올해 예상 목표는 얼마냐? 이게 이제 100만 대라는 거죠. 25% 정도만 실적이 나와도 굉장히 대단한 것인데 지금 50만 대에서 100만 대 간다라는 얘기는 목표가 2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코로나도 못 막은 폭주 지난해 세계 전기차 시장 43% 성장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0년 현재 324만 대의 전기차 생산량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324만 대예요. 그러면 전체 자동차 시장이 얼마냐? 9,500만 대 정도니까 전기차 시장은 현재 몇 퍼센트냐?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3.41%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10%대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 10%가 중요하냐? 일단은 10%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9,500만 대의 10%니까 950만 대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것은 시그모이드 곡선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시그모이드 곡선에서 보면 전체 시장이 이렇게 10%가 되는 지점 10%가 되는 지점에서는 굉장히 느린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느린 시작 단계.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시장에 전기차 업체들이 난립을 하면서 전기차만 만든다고 하면 개나 소나 다 오른 시기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얼마예요? 3.41%라는 거예요. 3.41% 9,500만 대 중에서 3.41%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가 아직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서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요? 빠른 가속 단계는 80%, 20%에서 10%에서 80%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80%에서 90%까지. 그러니까 현재는 어떤 단계입니까? 느린 시작 단계다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난립을 하는데 현재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중국의 니오나 샤오펑 등이 있고요.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인 폭스바겐, 현대차, GM, 포드, 그리고 일본의 전기차 등 모두 전기차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파우데이에서 전기차에 대한 비전을 밝히니까 주가가 금등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GM이나 포드도 전기차를 만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계산되지 않은 일에 후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전기차 시장이 10% 되기 전까지는 모든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오르면서 전기차 업체들이 난립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2단계, 2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2단계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죠. 두 번째는 빠른 가속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에서 시작해서 80에서 90%까지 급가속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2024년 정도가 되면 10%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빠른 가속 단계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의 특징은 치킨게임을 하면서 전기차 업체들이 많이 망하죠. 그러면서 시장 선두 업체들이 몇 개 업체로 정해질 것입니다. 중국에는 300개가 넘는 전기차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보조금을 타먹는 전기차 업체들은 최대한 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 전부 망합니다. 이 시기에는 치킨게임을 하는 만큼 영업이익은 거의 없고요. 쿠팡과 같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데 혈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돈과 브랜드네임입니다. 브랜드네임 같은 경우는 얼마나 팬심이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브랜드네임이 있다면 일단은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벌어가면서 자동차의 생산량을 늘릴 것이니까 돈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면 생돈을 쳐박아가면서 자동차 생산을 늘리니까 결국은 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킨게임에서는 돈과 브랜드네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체 단계가 되는데 정체 단계는 이 시기가 오면 1, 2, 3등 기업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전 시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 시기에 1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자동차 판매량입니다. 자동차 판매량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이제 플랫폼인데요. 일단은 자동차 판매량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플랫폼이 중요한가라는 거죠. 왜 플랫폼이.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단순히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시기에 진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냥 지금 현재 휘발유차를 갖고 전기차로 이제 단순히 바꾸는 뭐 그거는 이제 개나 소나 다 만드는 거죠. 즉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기차는 전기차가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스마트 모빌리티란 그러니까 뭐 인터넷 연결되고 많은 앱들 뭐 이런 것들을 막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거의 스마트 홈과 같은 뭐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 스마트 모빌리티가 되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전기로 가는 자동차 이런 걸 만드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체가 된다면 그 안에서 이제 영화도 볼 수가 있고요. 업무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움직이는 사무실이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비행기를 타고 뭐 한 두 시간 정도 걸리죠. 근데 이제 앞에 앞뒤로 수속하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부산 시내까지 간다면 뭐 3시간 4시간 정도 넉넉히 걸려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가면 뭐 빠르게 가면 한 4시간 반 그리고 이제 5시간까지도 갈 수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 누워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업무를 보면서 가는 형식을 더 선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전기차는 무엇을 잘하는 기업이 전기차를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OS를 통해서 더 많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이 더 많이 전기차를 팔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서 이제 OS가 iOS하고 구글 안드로이드가 있죠. 그런 것들이 좋은 기업일 때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 개로 이제 완전히 나눠졌지만 그전에는 뭐 노키아의 신비안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잘 안 되고 현재는 이제 두 개만 돼 있는데 앞으로도 전기차에 수많은 OS들이 많이 깔릴 테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데 어떤 어떤 OS가 더 많은 컨텐츠를 제공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이 전기차를 많이 팔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기차에 뛰어드는 모든 기업이 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잘 안 되는 기업들을 하나씩 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기차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를 제외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OS를 만들어 보지 못한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건 포드건 GM이건 일단은 OS를 만들어 본 경험은 있어요. 그러나 삼성도 OS를 만들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 많은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도 실패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벤츠나 아니면 BMW나 현대 같은 경우도 내비게이션 같은 걸 보면 아주 그냥 엉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런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못 만들었는데 삼성도 못한 OS 독립을 할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끝내준 OS를 만든다 이런 거는 하늘에서 별 따기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 정도의 노하우도 없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기술 인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S를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폭스바겐이 파워데이에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고 뭘 만들고 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결국은 OS를 만들지 못하고요. OS는 남의 것을 가져다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이 잘 되어봐야 뭐가 되냐? 자동차의 TSMC처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전기차만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삼성 같은 경우가 스마트폰을 만들긴 하는데 실제로는 뭐가 없습니까?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도 제외를 하자라는 거예요. 중국 차 업체들인 니오나 샤오폥이나 리오토 등 전기차 업체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이것은 자율주행차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운행 데이터를 모읍니다. 이 데이터들이 모여서 빅데이터가 되죠. 빅데이터의 패턴을 분석을 하면 운전자의 습관을 알 수가 있고요. 행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어디로 가냐고 했을 때 중국의 공산당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서버로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데 후진국이면 몰라도 선진국의 국민들 중에 중국의 자율주행차를 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에서는 어느 정도는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는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남는 것은 OS를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전기차를 만들려는 기업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OS가 기존에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를 만들려는 기업, 이런 기업들만 남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자율주행차와 함께 OS를 갖고 있는 테슬라나 자율주행차를 시험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OS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 외모 그리고 아직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 않지만 iOS를 운영하면서 전기차에 뛰어들려고 하는 애플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세 개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는데 엔비디아는 OS를 만든 경험이 없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에 진출한다는 얘기도 없지만 윈도우 이후에 모바일로 성공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자율주행차 강자가 될 기업은 테슬라, 구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이 자율주행차 세계 1등이 될 것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 점유율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이런 플로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플랫폼 OS가 탑재된 하드웨어를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PC나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런 하드웨어를 개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PC 같은 경우는 IBM이 이런 PC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API를 전부 개방을 했죠. 그래가지고 API를 개방을 해서 여러 가지 IBM PC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HP라든가 델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소니가 만든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게 그리고 굉장히 성능 좋게 해서 굉장히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많이 뿌린 경우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플랫폼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야 된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API를 거의 무료로 하면서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업체라든가 이런 데들이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되면서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 다음에 OS의 API를 무료로 배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아니면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애플도 처음에 PC는 완전히 폐쇄적이었는데 스마트폰의 애플, iOS 같은 경우는 무료로 API를 배포를 했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질 않고 소프트웨어의 서드 파티 그러니까 전혀 그 기업과 OS를 갖고 있는 기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기업들이 OS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의 수많은 앱들을 개발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하고 애플의 iOS가 되겠죠. 그리고 윈도우를 쓰는 PC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은 데를 사용하려는 사용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윈도우모바일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iOS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가 안 되냐 뭐 우버라든가 이런 앱들이 한 3년 후에 런칭이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윈도우모바일이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가 많다. 앱이 많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는 사용자가 일단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뒤에 후발주자들은 다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시장을 점유해가는 지배해가는 플랫폼의 과정인데요. 세계 1등의 자율주행차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시장 점유율 1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이 풀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아야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늘어나고요.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용자들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뭐 그래서 어떤 이제 게임 방송을 하는 유튜버 같은 경우도 보면 자기는 아프리카나 아니면 이런 네이버가 하는 플랫폼 쪽에는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 자기는 세계적인 유튜버가 되겠다. 게임 유튜버가. 그래서 아무래도 유튜브 같은 경우가 이제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잖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세계적으로 이제 멀리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이제 찾는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자들이 더 많은 그런 쪽에 더 앱을 많이 쓰는 그런 쪽에 있어야지 뭐가 됩니까? 일단은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18만 338대의 생산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는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 얘기는 가장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얘기고요. 만약 테슬라가 OS의 API를 개방을 했을 때 더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몰리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 1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1등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량만 모니터링 하면 됩니다. 시장 점유율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오늘은 아니죠. 토요일날 발표한 18만 338대의 생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왜 애플을 자유주행차의 라이벌로 봤을까라는 거예요.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iOS는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많은 만큼 이들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는 영화계의 디즈니 플러스처럼 오리지널 컨텐츠가 많은 기업이 들어오는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수많은 앱들이 있죠. 애플의 iOS에 수많은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만약에 OS로 해가지고 자동차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앱들이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따로 개발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플을 자유주행차의 라이벌로 본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자유주행차도 브랜드가 꽤나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이 15%이던 시절에 이익의 전체 이익의 80%를 갖고 갔습니다. 지금은 20% 이상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웨이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지금 한 22.5% 이 정도 1분기가 그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85%의 스마트폰 업체들은 전체 이익의 20% 정도는 나눠 먹는 구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유주행차도 팬심이 엄청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애플은 가전제품의 명품인 만큼 자유주행차 시장에 뛰어들면 업계의 파장은 꽤나 클 것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주행차가 완벽하게 구현이 된다면 전체 자동차 시장의 규모는 9,500만대가 아닌 약 1,000만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에 서 있는 차의 95%는 운행 중인 차의 5%인 만큼 그러니까 주차장에 서 있는 차는 95%이고요. 그리고 현재 운행 중인 차는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고요. 대부분이 로봇 택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5%인 475만대가 아니라 1,000만대냐 택시가 아니고 자유주행차라도 소유하려는 슈퍼리치나 아니면 굉장히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감안한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75만대인 5%는 서민들이 탄다는 얘기죠. 결론은 OS를 가진 자동차 생산량 1등 기업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전기차 1등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량 1등 기업을 지속적으로 투자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등이 바뀌었다 그러면 또 이제 바꿔서 이제 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나올 때마다. 매뉴얼입니다. 주식 매수일은 마이너스 3% 같은 2021년 3월 18일에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인 2021년 4월 19일이다. 두 번째 팔걸이 상승은 마이너스 3%가 끝나는 신호다. 세 번째는 세계 1등 주식이 더 떨어지면 떨어진 비율대로 말뚝받기를 하자라는 것이고요. 말뚝받기는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로 들어오시면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략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래 전기차 1위 기업을 찾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